한철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네요. 이제 시즌이죠. 한강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네. 저 앞에 분 따라가 보고 싶어요. 왠지 저 앞에 분 따라가면 편할 것 같은데. 이제 수영장도 개장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고. 시원해 보인다. 조금 멀어진다. 감사합니다. 현재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로 봐서는 쿵쿵인 것 같아요. 출발했는데 자전거가 좀 달라갔나 싶으면 복귀할 때 체력을 안겨 둬야겠죠. 신난다고 달리다가는 돌아올 때 힘들어요. 슬슬 신방은 올라가고 거리도 벌어지네요. 물이 터무가 많이 나요. 허브에서 뱅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블라인드 프로에서는 절대 휴가하면 안 되죠. 트레이브 스프리스트 더욱 nom대 할 때 저거는 한 배비로 아니 단지 단지 했을까 사건난다 그래? 사고 난다 그래. 두 분 다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시야가 장난 아니네요 뻥뻥 뚫리네요 오늘 공기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구름도 많이 끼어서 자전거 타기 정말 좋았네요 눈이 탁 트이는 느낌 제가 쉬면서 봤는데 역시 승풍이었어요 6개월 때 100% 역풍입니다 어쩐지 자전거가 너무 잘 나간다 했어 평소에 케이던스를 100정도 유지를 했어요 오케이던스가 좋다고 해서 그런데 오늘은 80에서 90 90을 넘지 않도록 달려봤더니 생각보다 더운 것 같은데요 침막이 무리하게 올라가지 않고 다리도 적당히 힘이 들어가고 90 아래로 가는 게 저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고백이 될 친구들끼리 자전거 타서 신난 것 같아요 헬멧은 썼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랬으니까 폭포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슬슬 슬슬 슬박이 오르고 다리도 압박이 오고 있네요 그리고 엉덩이 두릇바만 계속 잡았더니 손바닥이 생각보다 아프네요 л 사람이 지나가면 서행해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